한글자막 by 한효정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삼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시황을 들어보죠 우리 염승원 부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염 부장님은 부동산 같은 걸로 실패하고 이러지는 않으시죠? 실패요 그러지 마세요 자 오늘 일단 한 5, 6분 정도 나왔으니까 먼저 좀 살펴볼 거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사실 어제 많은 분들이 갑자기 PCB 업종이 급등해가지고 좀 많이들 좀 그렇죠 대덕점 네 일부 기업들 삼성전기도 오르고 막 그랬는데 일단 반도체가 지금 공급이 좀 부족한 상태다 보니까 좀 난리인데 어제 또 반도체 장비나 소재 업체들도 이제 삼성인자 50조 투자 기대감으로 좀 많이 올랐는데 부품주도 좀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PCB 업종이 지금 여기도 어쨌든 뭐 쇼티지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4분기 이후로 이 반도체 기판이죠 PCB가 기판인데 이 가격이 지금 40%나 지금 상승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종류가 두 가지라고 그러더라고요 FCBGA 또 FCCSP인데 그러니까 하나는 이제 FCBGA는 좀 면적이 넓은 거라고 보시면 되고 FCCSP는 이제 좀 약간 좁은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FCBGA같이 넓은 거는 이제 주로 PC에 많이 들어가는 뭐 CPU 같은데 들어가는 그런 기판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시장 자체가 지금 일본 기업들이 거의 독점이거든요 국내에서는 삼성전기가 지금 유일하게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제 대덕전자라든가 일부 기업들이 이 시장이 조금은 침투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쪽이 지금 너무나 공급이 부족하고 또 PC 수요가 지금 엄청나거든요 사실 우리 기대했던 것보다 더 많다 보니까 굉장히 지금 쇼티지가 좀 심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지난해 세계 최대 PCB 지지업체가 대만 유니마이크론이라고 있는데 이 기업이 작년 10월과 올해 2월에 화재가 계속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이 대만 쪽에서 지금 자꾸 좀 일본도 그렇고 화재 정전 네 이런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쇼티지가 1등 업체가 또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게 계속 좀 심화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일각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PC에 쓰이는 FCBGA 기판 수요가 지금 2024년도에도 공급보다 수요가 40%나 더 많을 거라는 그런 전망도 나오고 있어서 기판 쪽에 관련된 어쨌든 수급 이슈가 장기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좀 체크하시면 되겠고 아까 박병찬 부장님도 얘기하셨지만 MCU 자동차에 들어가는 반도체도 계속 쇼티지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게 다 공급 부족 사태로 가고 있는데 결국 여기서 함의하는 건 뭐냐면 어쨌든 증설을 안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이 방법을 타기하는 방법은 대규모 증설이기 때문에 반도체 쪽에 있어서 계속 증설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 계속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3분 정도 남았는데요 일단 오늘 오늘 좀 늦었군요 오늘 일단 일정부터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000빌라 효과가 막 오르고 있대요 아 어떡해 나 그만 얘기할래 아 내가 너무 정보로 약올린다고 난 또 미워하시는 분들인데 아 개항 얘기 나오고 나서 지금 9000빌라 급등 아마 그분 오늘 결심하고 오늘 오실 것 같은데 바로 어떻게 자 이제 수진 얘기 다시 가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애플이 오늘 저녁에 아이패드 프로 아마 공개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애플 스페셜 데이가 펼쳐질 텐데 거기서 가장 관심사는 카메라 스펙이라고 하니까 카메라 어떤 식으로 좀 나오는지 한번 보시고 아니 아이패드 프로에 카메라가 그렇게 중요하나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걸로 산지는 사람 많아요? 아니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아이패드 프로에 신기술이 아 나중에 아이폰에도 전용될 수도 있고 하니까 네 들어갈 수 있으니까 어떤 식으로 변화를 하는지 한번 이제 미리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중국의 대출 우대금리가 이제 오늘 좀 발표가 되고 이제 넷플릭스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으니까 체크를 좀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카카오페이 증권의 장재현 고님이 이제 음식료 데이터 잠깐 적어주셨는데 담배라면 수출 데이터가 좀 나와 있는데 담배는 일단 2.9% 정도 수출이 좀 증가했대요 3월 달에 담배가요? 네 담배가 조금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미국 쪽으로 많이 증가를 했대요 미국형 수출 금액이 한 12% 정도 성장했다는 거 참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해외로 담배 수출 미국으로 담배를 수출해요? 네 수출해요 연초를 수출하는 거예요? 브랜드를 수출하는 거예요? 나는 미국에서 한국 담배 한 번도 본 적 없는데? 나도 한 번도 본 적 없는데? 밀수 아니면 밀수? 어쨌든 수출을 해요 그런데 주력 수출처는 어디냐면 중동 유아랍에미리트 거기에 KTNG가 수출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KTNG 주가 보시려면 아랍에미리트 수출이 얼마나 늘어났는지 그런데 그게 좀 약간 정체 보이고 있어요 아니 뭐 더닐이나 말보로 이런 걸 한국에서 만들어서 미국에서 수출을 하나? 그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아닌 것 같은데 SN이 무슨 저... 말보로 안 펴봤어요? 옛날에? 말보로 한 대 피면 머리 땡해 엄청 독해 빨간 말보로 그거 맨날에 담배 몇 번 펼 때 길에서 폈다가 쓰러지 뻔했잖아 담배는 굉장히 약하거든 그런데 한국 담배는 그 정도는 아닐 거야 우리도 옛날에 뭐... 뭡니까? 청... 새마을 새마을 뭐 이런 건 좋겠을 것 같긴 한데 쿨터 없는 담배 여튼 담배 수출이 늘고 있다 이거죠? 그리고 라면 수출도 조금 늘었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수작이 현재 지금 코스피 2포인트 정도 하락 출발 예상하고 코스닥은 지금 보압 출발할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 지금 시가총의 상위 종목 한번 호가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도 좀 HMM이 추가로 상승 나오고 있고요 한 1% 정도 반등하고 있고 의류 업체죠 휠라홀딩스가 1% 1% 오른 기업이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냥 거의 대부분 지금 강부합 출발했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두산중고업이 오늘 조금 빠지고 있습니다 한 2.5% 정도 빠졌고 SKC, 한미사이언스 같이 최근에 좀 많이 올랐던 기업들이 일부 빠지고 있고요 어제 제일 좋았던 섹터가 어쨌든 제약업종인데 제약업종이 일단 오늘은 조금 일부 차익매물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코스피 대용주 쪽에서 하나그룹이 하나가 오늘 지주회사가 오랜만에 올라가는데 하나가 질산 투자를 좀 결정을 했다고 그래서 그게 뉴스가 나오면서 오늘 주가 올라가는데 이게 사실은 하나그룹이 자꾸 시장에서 오해를 받는 게 자꾸 이제 지배구조의 정점이 있다 보니까 일부러 사업도 확장 안 하고 주가를 누르는 거 아니냐 상속 양이 그런 거? 네. 그런 좀 우려가 있었는데 질산산업에 투자를 하면 이걸 다 하나솔루션이나 이런 데 납품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수익성이 매출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 오해를 좀 해소할 수 있다는 얘기가 좀 있긴 있습니다 그럼 어디에서 만들어서 어디로 납품한다고? 그러니까 하나가 만들어서 주식회사 하나가 만들어서 하나솔루션의 납품 하나솔루션이 D&T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 이제 질산이 들어가거든요 이게 원료예요 질산이 그래서 이거를 이제 공급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게 되게 복잡한 게 원래 D&T나 TDI 같은 게 주로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솔루션이 만들던 게 아니라 이 휴킴스에서 보통 이거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D&T, TDI 이게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떻게 보면 다이너마이트라든가 되게 좀 위험한 그런 거 있어요 되게 많이 쓰여요 파업 제품에 근데 그거를 하나솔루션이 이제 우리가 만들어버리겠다 그래서 휴킴스가 한번 주가가 박살이 났어요 진짜 아 그래요? 왜냐면 휴킴스 매출이 60% 거기로 나와버리거든요 납품 안 받고 내재화한다? 네 그래서 좀 충격을 받았는데 원래 거기는 의리인데 어느 거예요? 하나 사원이 의리잖아 아 의리, 의리 근데 갑자기 이제 자기네가 한다고 해가지고 이제 공급조가 한번 충격을 받았고 근데 아예 또 그 한 단계 원재로 좀 질산까지 그냥 만들어버린다고 하니까 하나가 이제 공급을 하는 거죠 약간 틀어진 게 있나보다 원래는 그런 거 잘 안 하는 거로 돈 앞에 의리 어디 있습니까? 돈 앞에 돈 앞에 무슨 의리예요 아 그래요? 다 돈이 무슨 일이지 네 아무튼 이제 그런 이슈로 오늘 하나가 한 3% 폭탄 맞아버렸네 폭탄이 오늘 보령제약이 좀 빠지는데 아마 유상증자 결정에서 그런 것 같아요 유무상증자 결정해가지고 주가에 좀 부담 작용을 일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쪽에서는 요새 보령제약이랑 보령약국은 상관없는 거죠? 보령약국이? 송로가 보령제약국은 맞아요 이렇게 한 건가? 이건 잘 모르겠어요 어떤 분이 같은 계열사 한미약품은 옛날에 있었거든 한미약품은 임성기 약국이라고 돌아가신 임성기 회장님이 중대약대 출신이야 약국을 크게 하다가 옛날에는 다 그랬어 옛날에는 약국으로부터 다 지약해서 된 거야 주로 그렇습니까? 그럼 임성기 회장님 약국은 남자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약국이었지 남자들한테는 뭐예요? 있어요 그런 게 찾아봐요 임성기 회장? 네 조남이? 그럼요 임성기 회장님인데 그래서 남성들? 아니 그게 아니고 약국에서 약을 있어 한국산 비아그라 같은 걸 이렇게 하신 거구나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기업비사 저희가 특집 한번 만들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오늘 코스닥으로 넘어가면 오늘 코스닥은 바이오가 좋습니다 코스닥 쪽은 코스피랑 다르게 일단 오늘 CM 업체죠 에스티팜이 한 2% 정도 올랐고 신약개발 업체인 ABL바이오 1.7% 급등하는 기업들은 없는데 바이오 진단키트 시젠도 한 1% 오르고 동국제약도 한 1.2% 오르면서 시가총의 상위 기업 중에서는 제약바이오가 좀 좋은 편이고 어제 시장을 주도했던 섹터가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인데 오늘은 다 일제히 한 1% 이상 차익 매물이 좀 나오면서 하락을 하고 있는 게 조금 특징적입니다 그래서 어제는 사실 코스닥의 양대축인 반도체 바이오가 급등하면서 장을 이끌었는데 오늘은 바이오는 괜찮지만 한 축이죠 반도체는 조금 쉬고 있다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요지수 다시 한번 말씀을 해드리면 지금 코스피는 3200포인트 다시 넘어갔고요 2포인트 정도 오른 상태고 코스닥은 좀 빠지고 있습니다 1029포인트 그래서 양시장 미국 증시와 거의 상관없이 그냥 좀 견주한 모습이다 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투자자별 종합은 오늘 개인 투자자분들이 양시장 합쳐서 오늘 한 500억 정도 어제 코스피를 좀 상당히 많이 샀는데 오늘도 개인 투자자 사고 있고 외국인은 어제 좀 모처럼 매도를 했는데요 오늘 조금 매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 투자들은 243억 정도 매도하고 있는데 연기금이 지금 매도폭은 많이 줄었어요 지난주 금요일부터 오히려 매수도 하고 어제도 매도가 많지 않아서 확실히 연기금은 리밸런싱 결정한 이후로 약간 매도폭은 조금씩 감소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섹터 쪽은 손해보험이 오늘 좀 주가들이 많이 오르는 편이고요 흥구과제는 제가 좀 뉴스는 체크 안 해봤는데 27% 좀 오르면서 지금 손해보험 업종들이 좀 강세고 또 화학섬유라든가 건설 대표주도 오늘 좀 현대건설 대우건설 대우건설은 진대제 회장이 있는 스카이레이트인가요? 거기 사모펀드 거기서 인수한다는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인수에 참여한다고 진대제 예전에 상관 그래서 아마 거기서 참여한다는 뉴스 나오면서 주가 흐름이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 매물로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해운업종 오늘도 괜찮고요 그 외에는 대부분 그냥 강부업 정도고 좀 하락하는 섹터는 어제 강했던 MLCC 그리고 반도체 장비주, 엔터사, 일부 영화, 게임 이쪽 섹터들이 좀 빠지는데 큰 급등락은 지금 없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삼성윤자하고 하이닉스는 조금 약해서 이게 지수가 어쨌든 정고점을 돌파하려면 삼성윤자, 하이닉스 현대차가 좀 움직여줘야 될 것 같아요 이 기업들이 아직까지는 큰 변동이 없어서 지수 상승은 좀 제한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각 증권사들의 리포트들이 또 있죠 네 일단 기계업 좀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DB금융투자의 김홍균 애널리스트가 써주셨는데 완연한 회복 분위기다 건설기계 방산 플랜트다 괜찮다고 써주셨고 특히 건설기계 굴삭기 쪽은 지금 올해 3월에 한국산 굴삭기 수출액이 지금 19.4% 증가했는데 3월 수출액 기준으로는 2018년 5월 이후로 가장 높은 금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고성장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굴삭기 여팡 좋은 것 같고요 방산 쪽도 지금 최근에 해외 수주가 확대되고 있어서 긍정적인 것 같고요 또 최근에 플랜트 쪽도 좀 괜찮은 것 같아요 특히 중동에서 전기통신 분야 수주가 많이 증가한다고 하는데 이 전기통신 분야는 송전이나 변전시설 같은 수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2020년 연간 수주 실적 대비해서 98%나 급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동도 코로나19에서 조금 이렇게 약간씩 리스크가 완화되면서 플랜트 수주가 늘어나고 있어서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건설 쪽 관련해서 아까 홍춘호 박사님이 얘기도 부동산 해주셨지만 일단 KTV 투자증권의 라진성 연구원님이 매일 이분이 이런 자료를 쓰는데 괜찮더라고요 건설 인사이드라는 자료인데 건설 인사이드 네, 건설 인사이드 그래서 매일 쓰시더라고요 이렇게 뉴스나 이런 것들을 종합하셔서 그래서 오늘 세 가지 뉴스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서울시가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주택공급 조직의 기능을 재편하기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택건축본부에 힘을 실어가지고 인허가 기간을 단축을 한다라는 그런 보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세훈 서울시장 1기 시절 선보인 장기 전세 주택 공급을 위한 별도 조직 설립도 거론이 되고 있다 이런 뉴스들이 좀 있는 것 같고 국토부에서도 지금 도심 주택공급 대응반을 신설을 해서 공공 위주로 주택공급의 속도를 내겠다라는 어쨌든 확대문요 공급 확대 민간이든 지금 정부든 다 상관없이 골자는 다 무조건 공급 확대로 방점은 좀 찍혀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 그 다음 아까 말씀드린 진대제인 정보통신부 장관이 이끄는 스카이레이크 인베스트먼트가 대우건설 인수 추진한다는 뉴스가 나왔고 이제 산업은행에서의 최대 주주인데 지금 세 곳이 인수 의향을 밝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3파전 갔고 이게 이제 대우건설 매각 뉴스가 계속 나올 수 있다고 보신 이유가 서울 아파트 시장이 진입하고 싶은 지방건설사는 대우건설이 매력적이고 일단은 그 다음에 LNG 플랜트에 되게 강자예요 예전에 나이지리에서 수수도 받았고 그런 플랜트도 있고 그 다음에 향후 실적 개선 가식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기업 가치를 한번 올리고 싶은 걸 좀 경험하고 싶은 사모펀드 입장에서 한번 굉장히 매력적인 매물이 아닌가 이런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이란 제재가 해제된다면 이런 내용인데 선박 중개업체 중에 깁슨십 브로커라는 데가 있나 봐요 여기서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독일이 합의했던 이란 핵협정이라고 아실 거예요 많이들 그게 거기에 미국이 다시 가입을 하고 이란의 협상이 순조롭게 만약에 진행이 된다 이건 가정입니다 거기서 가정을 한 건데 이란산 석유 200만 배럴을 수송하기 위해서 초대형 원유 운반선 VLCC라고 하는데 이게 25척이 필요하고 탱커선이 20척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란 핵협상이 재개 돼서 잘 풀리면 조선주한테도 좋은 거죠 사실은 수조를 받을 수 있고 어차피 그건 우리가 대본을 하겠지 보보가 같이 이렇게 해서 그리고 만약에 해제가 되면 또 이란발 플랜트 발주도 증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이란이 지금 경제를 제거는 못하고 있잖아요 제재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사무소가 있는 일부 건설사들이 있으니까 국내 대용 건설주들한테도 수행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되면 조선이나 건설주에 상당한 호재가 될 수 있다는 건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뉴스 중에 샤오미 폴더블폰이 지금 나왔거든요 예약 판매했는데 1분 만에 3만 대를 팔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목표치가 40만 대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지금 청신원 켜졌다 폴더블? 네 폴더블폰 삼성 갤럭시랑 똑같아요 가로로 접는 그거죠? 네 그냥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봤는데 그냥 너무 복사했더라고요 파는 우리가 갈아야 하는데 중국에서는 그래도 조금 반응이 있긴 있는 거예요 반응이 되게 좋다고 합니다 가격이 갤럭시 폴더블보다는 70만 원 정도 싸요 170만 원에 나왔어요 이게 원래 갤럭시 폴더블폰이 240만 원이에요 240만 원입니다 비싸긴 비싸다 비싸네 아마 삼성도 가격을 인하할 가능성은 있는 것 같아요 비싸긴 좀 비싸구나 비싸긴 비싸요 삼성 폴더블들도 또 나오겠죠? 올해 가을에 아마 나올 것 같은데 한 3개의 모델 정도로 화웨이도 아까 뉴스 보니까 3개의 모델 출시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폴더블폰이 그러니까 한국과 중국 간의 경쟁이 되게 격화될 것 같습니다 세로로 접는 건 여성분들이 좀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 난 지금까지 10번 이상 못 본 것 같은데 세로 잡는 거? 많이 봤어요? 지금 여자분들이 인스타 같은 데 보면 그거 좀 많이 쓰긴 해요 저는 거의 드라마에서만 봤어요 드라마에서는 여자 연인들이 하고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저도 이게 길거리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내 후배가 남자인데 그걸 쓰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독특하다 그리고요 그리고 폭스바겐이 세 번째 전기차를 출시했다고 합니다 ID6라고 하는데 한번 뉴스 찾아보시면 아실 것 같지만 SUV 모델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모델이 나왔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석유화학 기업들한테는 호재할 수 있는데 미국의 대표적인 다우케미컬이라는 기업이 폴리에틸랜 그러니까 에틸랜 가격을 톤당 110달러 정도 5월 달에 인상을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하나금융투자의 윤재성 애널리스트 분이 코멘트를 해주신 건데 그것도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박소연 저번에 한번 나오셨던 한투증권에 여러분이 적어주신 시황 자료인데 제3구간이라 그래가지고 중소형주가 간다 두 번째 시리즈이긴 한데 지금 중소형주 세 번째 그러니까 예전에 1구간 2구간이 있었고 지금 세 번째 구간이라고 적어주신 두 번째 자료입니다 그런데 백신에 대해서 적어준 자료인데 이거 한번 내용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백신이 왜 이렇게 미국에 압도적으로 편중이 돼 있냐 그 원인은 의약품에 대한 지적재산권 보호가 되게 심각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심하다고 합니다 뭐냐면 최근 전직 국가정상가 석학 175명이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코로나 백신 지적재산권 보호를 좀 유예해달라 요청을 좀 했다고 하더라고요 공동사안을 좀 발성을 했는데 이 백신에 대한 지적권이 95년도에 발효된 WTO 무역 관련 지식재산권 협정이라는 게 있대요 이것에 의해서 보호를 받고 있대요 그래서 여기에 속한 160개 회원국에게 의약품 관련 특허를 인정을 하고 함부로 복제의약품을 생산할 수 없도록 지금 규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나 만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작년에 인도와 남아공이 팬데믹 때문에 WTO에 백신 지적권을 유예해달라고 건의를 했는데 미국 등에서 반대를 해서 무산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과 유럽 국가들은 일단 근거가 없다 일방적으로 산업계 희생을 강요할 수는 없다 이러면서 일단 거부를 하고 있고 또 중국이 또 가로챌 수 있다 이런 이유를 들어서 백신 지적권을 어쨌든 계속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백신 편중 현상은 더욱더 심화될 수밖에 없다 선진국은 많이 늘어나지만 신흥국은 지금 확진자 수가 엄청나더라고요 동남아 같은 데는 그러니까요 백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현상인데 그래서 이런 상황이 당분간 계속 된다면 지금 선진국 일방적인 백신 확보 그다음에 신흥국은 백신을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은 이어지고 또 요즘에 부스터 접촉 계획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3차 접촉 3번 그런 상황에서 미국이 이걸 또 허용할 가능성은 낮기 때문에 그러면 전 세계 경제가 생각보다는 빠르게 또 개선될 가능성이 낮거든요 낮아진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성장주에 좀 유리하다는 거죠 이 상황 자체가 그래서 요즘에 중소형주가 금리도 많이 빠졌잖아요 금리도 많이 빠지고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이런 이유가 있는 거 아니냐 백신 보급이 미국 외에는 좀 느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원인이다 그래서 중소형주 강세는 당분간 더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지수 관련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가 더 낫다라는 의견이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마스닥, 다우, S&P 선물들도 다 좋군요 현재 보니까 0.2%씩 가까이 오르고 있고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전기차 관련해서 김진우 한국투자증권 애널리스트 분이 써주신 자료인데 우리가 전기차 할 때 다들 배터리만 보는데 자료가 되게 흥미롭더라고요 모든 힘은 모토로 통한다 모토에 대해서 엔진 역할을 모토가 하잖아요 전기차는 하긴 모터 효율이 좋으면 같은 배터리로도 훨씬 더 많이 갈 수도 있겠네 모터는 LG가 잘 만든다는데 LG전자 만들어요 세탁기 모터 옛날부터 모터가 가겠지 맞아요 모터 경쟁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모터가 지금 사실 배터리 다음으로 제일 중요한 부품인데 사실은 좀 덜 알려져 있다 그래서 아마 보고서를 좀 쓰신 것 같고 모터 기술의 시사점은 뭐냐면 전비 원가 출력 세 가지래요 전비가 뭐냐면 전기 에너지 1kW로 주행할 수 있는 거리 이걸 나타내는데 소비자들이 1회 충전 가는 거리에 주로 관심을 많이 갖는데 전기차의 진정한 효율성은 전비로 측정이 가능하다 특히 이제 충전 인프라가 확정되고 확충이 되고 배터리 기술 간 차별화가 줄어들면 결국 이 전비가 중요한 거 아니냐 마치 내연기관의 차량 1회 주유 주행거리보다 연비가 중요한 것처럼 전비가 상당히 중요해질 수 있다 그래서 이 전비는 모터 기술에 되게 민감하다고 하는데 엔진 연비도 사실 차량 무게 공기저항 이런 것들에 영향을 많이 받듯이 전기차도 역시 전비도 마찬가지로 많은 것들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전력 시스템 효율성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모터를 포함해서 구동 시스템이라고 있거든요 전기차에 그 시스템을 얼마나 잘 관리하고 만드느냐가 핵심이다 이렇게 적으셨고 두 번째는 원가라고 합니다 이 원가에서 배터리 다음으로 제일 많이 원가가 차지하는 게 이 모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모터를 한 개 두 개 세 개 탑재하는 건 원가 측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모터의 원가 효율성은 일단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고 업체 간 차별화가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적어주셨고 마지막으로 출력 우리가 전기차 출력이 중요하냐 이렇게 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김진우 애널리스트는 그래도 어쨌든 테슬라가 인기를 끌었던 배경 중 하나가 고출력에 기반한 폭발적인 초기 가속력이래요 테슬라가 그게 되게 좋나 봐요 전기차는 굉장히 좋죠 그래서 출력은 전비를 갉아먹기 마련이지만 상품성을 또 감안하면 이걸 포기를 할 수도 없다 출력도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기차가 대중화 시대가 되면 주행거리나 차량극위만 따져서는 안 되고 고출력을 내기 위한 각종 기술들이 어떤 업체 어떤 모델에 탑재되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된다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기술지나 수혜주가 있고 아웃소싱 수혜주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LG전자 같은 게 아웃소싱 수혜주죠 자동차에서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아웃소싱 수혜주고 기술주자 내재화해서 가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현대차나 GM이 실제로 기술지나 수혜주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중소형제는 제가 언급은 안 할게요 일부 중소형제도 들어가 있는데 이 기업들은 한번 여러분들이 보고서 보시고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 전기차용 모터는 어디서 많이 만드나? 주로 만드는 데가 사실 SNT 모티브가 좀 많이 만들어요 전기차용 모터를? 네 모터로 LG는 안 만들어요? 네? LG전자도 만들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SNT 모티브가 이번에 주가가 안 좋았던 게 그 EGMP 플랫폼에 못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나는 현대모비스가 만든 것 같아요 현대모비스도 만들어요 모비스도 모터 만들고요? 네 모터 만들고요 그렇지 나는 모터 하면 옛날에 서수남 하청일시 가서 한일 아 탈수기 펌프 펌프 펌프? 펌프도 참 물걱점을 하지 마세요 그거 있잖아요 한일 자동 펌프 펌프 그렇지 선전 아 난 이걸 왜 기억하고 있지? 나은 푸님 세대야 푸님 세대 노래 물걱점은 마세요 저도 기억납니다 그 노래 기억나요 그 두 분이 진짜 웬만한 가전광고 선풍기도 하시고 아 있지 선풍기도 하시고 짤순이 탈수기도 하시고 그럼 추억의 이름들이네요 이 시대에 지나가면 나중에는 사륜 구동차처럼 사륜 모터 이런 것도 차 나올 수도 있겠네요 각광 모터 달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죠 지금은 예를 들면 하나로 이렇게 돌리는데 왜냐하면 모터도 비싸니까 많이 달 수는 없는데 원가 절감하면 달아버릴 수도 있는 거죠 사실은 스포츠카처럼 모터 이런 거는 원래 저기도 강하잖아 야마하 이런 데 일본 기업 대부분 야마하 이렇게 써있더라고 그렇죠 배 같은 데 이렇게 고속 정 모터포트 뜻하지 않게 제 나이가 이렇게 공개된 것 같네요 30대로 아는 사람들도 많아 30대라고 봐야겠죠 30, 17살입니다 30, 17살요 30, 17살요 알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우리 염승환 부장님 어떻게 주말에 이번 주말에 있습니다 그 라이브 그는 이제 라이브로 가는 거죠 라이브로 주말에서 오늘 금요일인 줄 알았어 오늘 화요일이구나 미리미리 말씀드렸는데 왜냐하면 그 라이브 미리미리 예약하셔서 이번 라이브만큼은 꼭 놓치지 않으셔야 되니까 그때 라이브 때 사실 좀 약간 시간이 좀 기니까 좀 상담도 해드릴 생각이에요 상담도 우리 이제 실시간으로 물어보시는 분들께 있으면 몇 개 좀 선정해가지고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기존 강의 듣는 봄학교 수강생들은 무료죠 네 그 분들은 무료입니다 지금부터 신청해도 무료죠 네 무료입니다 빼먹지 말고 꼭 들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중요한 강의가 될 것 같습니다 토요일까지 옥채보존 보존하시고 오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령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학령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복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프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